안녕하세요. 우리 토토에요. 우리 토토는 부산에 살아요. 우리 토토는 저희 사랑하는 딸이 1살 때 이방했어요. 이방해가지고요. 지금 여잔데요. 7살이에요. 2년 반 만에 마산에 상경을 했습니다. 할미집이 놀러왔어요. 놀러왔는데요. 지금 애미가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안 들어오니까 지금 애미 기다리고 끔찍 달짝도 안 합니다. 오후에는 우연이랑 같이 잘 놀더만은 할미 할미 하면 오늘날 지금 끔찍 달짝도 안 하고 있어요. 지금 애미가 안 오니까 지나두고 갔는가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랬는가 봐요. 토토야 할미 할미 하면 팔딱팔딱 뛰어오는 아가 완전히 지금 착상을 해버리십니다. 토토야 토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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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꿈쩍거리는데 입어있어. 토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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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좋아하는데 지금 엄마를 무지무지 기다리고 있네 우리 토토예요. 토토 할미 집에 와줘서 고마워. 토토 엄마가 안 오면은 할머니 같이 살자. 왜 이렇게 해도 이 아이는 지금 엄마밖에 지금 엄마만큼 딱지해요. 우리 토토 많이 예뻐해 주세요. 토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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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미 할미 사랑해요.